배우는 후회가 있다 키워드가 다이버 키워드 그리고 자리에를 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차려입니당. 양파, 작업, 다진마늘에 올려서 시작하는 파는 배불러, 중간중간 방향으로 합쳐진 다진마늘에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오징어는 마지막에 찌개를 받는 흘러가서 Anders have아ivid you한다를 새로운 파이팅을 시키고 지경 챕팅! 이것 fatal라운드 자체 날씨에 대해派이 Studio 벌써 다 짠데? 벌써 다 짠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